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상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녀 성바오로딸 수도회 강소영 마리아 수녀입니다 어느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제 곧 겨울이 되겠죠? 여러분은 이번 해에 무엇을 계획하셨나요? 서서히 한 해를 갈무리하는 이 즈음에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었는지요? 혹시 미루고 미루었던 계획들로 조바심이 생기신다면 이것만은 지금 당장 실천해봅시다 사랑 이번 주에는 반숙자님의 미루지 않는 사랑을 읽어드릴 텐데요 젊은 시절 청력을 잃는 고통 가운데 글쓰기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설 수 있었던 체험이 이 책에 잘 녹아 있습니다 책 표지에 있는 접시꽃들의 소박하고 푸근한 향기가 여러분 마음에 가닿기를 바라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루지 않는 사랑 첫 번째 스스로 내는 벌금 불 끄고 누웠다가 잠이 오지 않아서 일어났습니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넘어 두시를 가리키는데 정신은 맑아지니 어쩌나요 제가 요즘 불면증을 앓고 있는 것은 가톨릭 평화신문에서 본 어떤 기사 때문입니다 글라레 선교 수도회 신부님이 청년식당 문간을 낸 이야기인데요 그 동기가 너무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신부님이 2년 전 인천 가르멜 수녀원을 찾았다가 고시원에서 굶어 죽은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기사에는 노숙인이나 홀몸노인을 위한 급식소는 꽤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고 티가 나지 않아 모를 뿐 많은 청년이 굶고 있다고 합니다 고시원이라고 하니 생각나는 청년이 여럿입니다 요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서울로 간 자식들이 고시원에서 지내는 집이 어디 한둘인가요 직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고 어쩌다 운 좋게 입사해봐야 불안하니 젊은이들은 평생 걱정 없는 철밥통을 얻으려 고군분투합니다 그 젊은이들이 우리 손자고 우리의 귀한 아들딸이라는데 아픔이 커집니다 신부님은 그런 청년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고 한 끼라도 배부르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을 엽니다 김치찌개 3,000원 공깃밥 무한리필이라네요 또한 가게 옆에 소박한 카페를 열고 청년들의 고민을 서로 나눌 공간을 제공해요 육신의 허기와 마음의 허기를 달래줄 그런 공간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문을 읽은 며칠 후 공교롭게도 베드로 형제님이 선물한 생의 정도라는 책을 읽다가 가슴찌리는 대목을 만났습니다 미국의 한 노인이 빵을 훔쳐먹다가 잡혀서 치안 판사 앞에 끌려와 재판을 받는데 판사가 나이도 있는 분이 염치 없이 빵이나 훔쳐먹습니까 하자 노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사흘을 굶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판사는 빵을 훔친 절도 행위는 벌금 10달러에 해당된다며 방망이를 내리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갑에서 10달러를 꺼내더니 그 벌금은 자신이 내겠다며 그동안 자신이 좋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은 죄에 대한 벌금이라고 말합니다 이 대목에서 제 심령의 스파크가 이뤘습니다 그 판사는 벌금을 대신 내주고 방청석을 향하여 이 노인이 나가면 또 죄를 지을 터이니 그동안 좋은 음식 드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돈을 기부해 달라고 합니다 얼마나 품위 있는 요청인가요 좋은 음식에 대한 스스로의 벌금을 생각합니다 음식물을 낭비한 죄 과식한 죄 맛있는 음식을 탐한 죄 나누지 않고 혼자 먹은 죄 다 벌금감이지요 날이 밝는 대로 지갑 챙겨들고 농협으로 가려고 합니다 가톨릭 평화신문 사랑이 피어나는 곳에 소개된 어떤 할머니의 사연이 너무나 안타까워 작은 마음이 남아 보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느님 제 마음 변치 않게 붙잡아 주세요 사랑이 피어나는 곳은 미루지 않는 사랑 두 번째 나팔꽃을 피우는 힘 얼마 전에 본 책에서 저의 확신은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일본의 어떤 학생이 쓴 관찰기는 나팔꽃이 아침에 피는 것은 밝고 따뜻한 햇볕 때문이 아니고 그 반대로 밤의 어둡고 싸늘한 기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학생은 실험으로 나팔꽃에게 밤에도 백열등을 밝혀 밝고 따뜻하게 해 주었더니 아침이 와도 꽃 봉오리를 열지 않았답니다 가끔 멘토가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사는 모습이 거기서 거기라고 하나 얘기를 듣고 보면 건강이 좋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직장이 없어서 가족이 화목하지 않아서 사람들은 자주 실망하고 힘들어합니다 심지어는 귀한 생명을 포기하고 싶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고독을 지니고 살아서 누군가에게 그 무게를 조금 나눠주면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하지요 해결책은 자신 안에 있으니까요 그럴 때면 나팔꽃 이야기를 합니다 밤을 세워본 사람만이 새벽의 밝음에 감동할 수 있고 낮 동안 뜨거운 태양 아래 구슬땀을 흘려본 사람만이 밤이 주는 안식에 진정으로 젖어들 수 있다고요 어디 그뿐인가요 우는 걸 아는 자만이 진정으로 웃을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의 영혼도 고통과 시련 속에 성숙되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요 오늘 들려주시는 복음은 우리 형제들에 대한 충고입니다 일대일로 한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 알리고 마지막에는 내버려 두라 하십니다 최선을 다해도 안 되면 이방인처럼 내버려 두라는데 덜컥 겁이 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충고를 들었을 때 자존심 상하고 노협고 야속합니다 상대가 미워지지요 자칫하다가는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그 충고를 콥 씹어 보면 그것은 제가 미워서가 아니라 저를 위한 공동체를 위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멘토이신 주님 저마다 자기의 나팔꽃을 피우기 위해 춥고 캄캄한 밤을 지날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건강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미루지 않는 사랑 세 번째, 묵주기도 안에서 인연이 닿은 분들이 병고를 당하면 저절로 묵주를 들고 성모님께 매달립니다. 며칠 전에 일입니다. 성모님의 딸로 봉사의 최전선에서 몸과 마음을 송두리째 봉헌하는 자매님의 여동생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가 투병 중인데 심려를 끼칠까 알리지 말란다고요. 내가 아끼는 어떤 후배님은 그이가 보내온 책에서 투병의 현황을 알게 되었지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토록 열심히 하느님께 충성하는 분들이 젊은 나이로 죽음의 문턱을 드나드는 것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날 불도 끄고 캄캄한 방에 앉아서 불공평하다고 투덜거리며 목주기도 안에 한 분 한 분을 떠올리다가 우연히 어떤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환자들의 얼굴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우리 집에 걸어놓은 성모님의 상본 얼굴입니다. 성모님이 먼저 우셨는지 제가 먼저 눈물을 터뜨렸는지 모르지만 아파하고 슬퍼하시는 성모님을 뵈며 저도 눈물이 복받쳐 흐느끼며 기도를 했습니다. 아, 엄마가 아파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마음이 쓰려 기도하는데 엄마 맘은 오죽하시겠는가. 이 엄마는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참혹한 현장을 목격하신 분이 아니신가.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누구보다 먼저 알고 아파하시는 걸 제 마음으로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울음 끝에 다가온 안도감은 엄마가 먼저 아프고 엄마가 먼저 슬퍼하고 엄마가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고 계시다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드님께 청하여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성모님의 치마끈을 바투잡고 자나깨나 떼를 쓰는 거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막무가내 때도 기도로 여겨주실는지요. 그러나 간절함은 무쇠도 녹일 것을 압니다. 저는 부족한 당신의 종이오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면 기도에 약발이 새져서 하느님 전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게 목주기도는 목주기도는 하느님께 오르는 사다리이고 이웃사랑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요즘 목주기도 백만단 운동에 열심히 참여하며 사랑 가득한 목주기도 성어를 보냅니다. 미루지 않는 사랑 네 번째 허기 이상한 일입니다. 집에서 밥을 먹는 날은 속이 든든하고 편한데 식당에서 밥을 먹고 돌아서면 금방 배가 고픕니다. 나이 든 사람들만 그런가 했더니 젊은이들도 헛헛하다고 합니다. 보기 좋고 푸짐하고 맛있는 외식이 왜 사람들을 허기지게 할까요? 얼마 전에 서울에 사는 아이들이 내려온다는 기별이 왔습니다. 저마다 사는 일에 골몰하여 집안 행사나 명절때만 오는 형편인데 이상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이 구동성으로 엄마가 해주는 집밥이 먹고 싶어서라 합니다. 집밥? 집밥이 뭐기에 하루를 소비하면서 쉬지도 못하고 달려올까요? 집밥에 대한 생각은 그 후로도 집요하게 따라다녔습니다. 글자대로 해석하면 집에서 먹는 밥입니다. 집에는 누가 있어서 밥을 해주는가? 바로 어머니입니다. 아버지가 있고 형제 자매들이 오순 노순 자란 추억이 있고 서로 비비대며 산 체온이 스며 있는 곳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근원이 있는 곳입니다. 삼시 세끼 밥을 먹고 자란 요람이 아닙니까?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왜 사람들은 근원에 대한 뿌리 깊은 향수를 지니고 사는지 먹는 것과 관련된 추억이 가장 아프고도 즐거운 추억이 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배가 불러도 채워지지 않는 허기는 무엇일까요? 처음부터 하느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그 허기를 메우려고 돈을 모으고 명예를 탐하고 욕망의 노예가 되어 성취에 도취되어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면 돈을 모아서 억만장자가 되어도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어도 얼마 안가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허무감에 빠집니다. 멈출 줄 모르는 욕망의 전차를 탔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때 신앙의 울타리 밖에서 서성이던 때가 있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부러웠던 사람들이 미사에 참예하고 성체를 받아 모시는 신자들이었습니다. 사제의 손을 통하여 살아있는 빵으로 오시는 크리스토의 몸 한방이면 죽다가도 살아날 것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바로 영혼의 허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허기를 면해보려고 세상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보았지만 허사였습니다. 결국 몸의 병을 얻어 사경을 헤매다가 일년여 만에 회복되었습니다. 지금도 미사 때 크리스도의 몸을 모시는 순간이면 그때의 허기가 되살아나고 죄인을 용서하고 품어주신 님의 사랑이 모기맵니다. 집밥이 그리우면 집에 가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집은 어디일까요? 바로 하느님의 품입니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허기진 영혼에게는 생명의 빵만이 특효약입니다. 영혼한 생명을 주시는 명약 중에 명약이기 때문입니다. 미루지 않는 사랑 다섯 번째 파 함뿌리 파 함뿌리 지난 가을 김장을 마무리한 날 시골에 사는 후배가 파를 가져왔습니다. 김장이 이미 끝나서 크게 필요하지 않은데 후배는 겨운에 두고 먹으라고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비료부대에 흙을 담고 그 위에 아무렇게나 묶은 파단을 앉혀온 것입니다. 베란다에 두고 가끔 물을 주다 보니 오래전에 읽은 우화 한 토막이 살아났습니다. 한 노파가 세상을 떴습니다. 천당으로 올라가고 싶은 노파가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곳에 올라오려면 세상에서 당신이 누군가에게 준 그것이 사다리가 되어줄 테니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노파는 워낙 가난하게 살았기에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준 기억이 없습니다. 고심 끝에 찾아낸 것이 바로 파 한 뿌리였습니다. 아 파 한 뿌리가 있다. 고 기쁨에 벅차서 소리쳤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파 한 뿌리가 내려옵니다. 노파는 그 파 한 뿌리를 붙잡고 꿈에 그리던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땅을 박차고 공중부양을 하려는 순간 누가 발목을 잡습니다. 노파는 큰일 났습니다. 자기 혼자 붙잡고 올라가기도 아슬아슬한 판에 또 한 사람이 붙는다니요. 노파는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사람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 순간에 파가 끊어지면서 노파도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우화를 생각하면 웃다가도 가슴이 서늘해지곤 합니다. 노파는 합리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한 사람도 불안한 상황에서 두 사람이 매달려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노파가 가끔 나의 자화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일생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준 것이 파 한 뿌리였다면 분명 이 노파는 가난할 망정 대단히 인색한 일생을 산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보면 물질적인 가난보다 사랑의 가난이 더 큰 문제입니다. 비록 파 한 뿌리를 잡고 하늘로 올라가는 상황일지라도 그것마저 없어 남의 발목을 잡고 올라가려는 사람을 가련하게 생각했다면 상황은 역전되었을 테지요. 그러나 떼어버림으로써 인색의 극치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파 다발을 봅니다. 후배는 애써 가꾼 파를 겨울 양식을 위해 기꺼이 주었습니다. 선배의 겨울나기를 염려한 따뜻한 마음 씀입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향한 관심이고 나눔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해야 한다지요. 그 사랑을 가득차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데레사 수녀는 말했습니다. 또한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으며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느님과 이웃 그리고 나로 엮어지는 신비한 사랑 앞에 고요하게 머물러 봅니다. 노란 대궁을 올리는 파다발은 사랑의 정표로 오늘도 내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나에게 당신의 파 한 뿌리는 무엇이냐고 묻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